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여러분, 재밌게 즐기고 계실까요? 네! 여러분,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오늘 오길래요, 여러분. 네, 이 분을 달라고 그니까는 이제 묶였고, 저 중간으로도 조금 차고 있는 거 같아요. 여러분, 즐거워주세요. 여러분, 좋았습니다. 저희땡 때는요, 여름마다 분을 쏙이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여름이나, 여름이나, 기분 때문에 여름여름을 내고, 그리고 여름까지 냈는데, 어떻게 꼭 여름에는 또 있으면서 저희도 어떻게 많이 수정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많이 더우시죠? 영영 무슨 곡을 들어야 될까요? 워낙 더 답이 나왔어요 다같이 10명에 부르실 수 있나요? 고맙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 여름, 여름, 넷 와 바로 연출하자마자 한 번 연출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